다음 갑니다. 자! 국점! 공주! 와 공주야! 와 공주야! 이웃나라에 사는 공주야! 이웃나라에 사는 공주야! 나이스! 나이스! 성공 성공! 성공 성공! 아 그 찰나의 순간 아주 잘 잡았어요. 오 나이스! 좋았어요. 고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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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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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작짱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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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이 빛나시마! 교주! 고작짱! 고작짱! 좋았어요. 3대1입니다. 3대1이에요. 자 3대1. 지금 임수양 씨가 뭔가를 준비했어요.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. 고고고! 이거 뭐야? 고고! 이거 뭐야? 고고! 이거 뭐야? 고고! 이거 뭐야? 관종! 나이스! 관종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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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런 아이디어네. 야, 이 관종은. 아, 형자! 이야! 잘했다. 아이구!